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유튜브의 재생 목록을 새로 만들고 또 기존의 재생 목록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로필 사진 있죠? 로그인해 들어가면 크롬에서 크롬이나 혹은 스마트폰의 크롬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스마트폰의 크롬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서나 어디에서나 크롬이나 혹은 삼성인터넷이라던가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에서 어디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프로필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거 터치 한번 해보면은 이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서 자 이리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생 목록은 동영상 관리자 1위로 들어갑니다. 재생 목록 관리는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가면은 특채하면은 자 특채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목록이 이게 선택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쭉 보시면은 동영상 목록이 쭉 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은 재생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터치합니다. 재생 목록을 터치하면은 자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드는 먼저 이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드는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상단에 지금 확 축소시켜 볼게요.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재생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플러스겠죠.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이 여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재생 목록을 여기서 재생 목록의 제목이 있죠. 이게 제목을 입력시키고 공개, 비공개 이런 것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만들기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갖다가 그럼 제가 연습용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연습용이다. 이렇게 재생 목록을 쳤어요. 그리고 공개 이거 터치하면은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개로 하겠어요. 그리고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툭 터치합니다. 여기서 툭 터치하면은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연습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습용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럼 다시 아까 그러면 아까 재생 목록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전상으로 다시 갔다가 예 동전상으로 갔다가 다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인식이 되겠죠. 재생 목록으로 다시 갑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금시 금시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순수를 재생 목록 순수를 여기 보시면은 빠른 시간 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순수가 있어요. 보는 방법이 빠른 시간 순이나 이전 시간 순이나 A, G, A, B, C, D 이런 순수나 가나다 순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순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만든 이 연습용이 있죠. 그것을 아까 만든 것을 다시 삭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삭제하느냐 하면은 이 재생 목록에서 옆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수정. 수정 이걸 터치합니다. 수정을 터치하면은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에서 연습용이라고 되어 있죠. 연습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가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축소시켜 보면은 여기 오른쪽 점 3개 있죠. 여기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 3개를 터치합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다시 확대해서 터치해 보면은 여기 재생 목록 삭제가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숙소에서 보겠어요. 여기 전체에서 여기 재생 목록 삭제를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뜹니다. 확인이 있고 여기에 연습용이라는 이 재생 목록을 삭제하겠습니까. 재생 목록을 삭제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얘 삭제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위에 삭제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게 툭 터치합니다. 그럼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삭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시 아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겠어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 연습용 이렇게 보면은 아직 삭제 안 되고 있죠. 이것은 새로 고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동영상이란 폴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지금 동영상을 터치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 여기 뜨는데 그러면은 동영상 목록으로 왔죠. 여기 다시 재생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습용이 삭제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터치하니까 보세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빠른 시간순 아까 그대로죠. 빠른 시간순 그러니까 제일 늦게 만든 것이 제일 위에 올라와야 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연습용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여기 위쪽에 없어졌죠. 그리고 이 재생 목록 순서는 여기 재생 목록 순서는 여기 보시면 뒤로 가게 해서 다시 또 나타났네요. 제가 다시 재생 목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뒤로 가게 하니까 옛날 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서 빠른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생 목록에서 빠른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연습용이라는 것이 없어졌죠. 이와 같이 재생 목록을 수정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유튜브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와서 농영상 관리자를 터치해서 그다음에 재생 목록을 와서 와서 여기에서 이쪽에 왔으면 새 재생 목록을 만들기 여기 있고 기존의 것은 이렇게 수정을 터치하면 여기에 3이 생기죠. 여기에 3 이게 3 작대기 점색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재생 목록 삭제 이걸 터치하면 재생 목록 삭제됩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재생 목록을 삭제하거나 혹은 새로 생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